안녕하세요 똘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원종 방울복랑 금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꽃들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폈죠 이렇게 원종 방울복랑 금인데요 꽃대를 안 잘라주고 이렇게 꽃을 예쁘게 폈네요 네 오늘도 샬롬 다육농장에 나왔는데요 샬롬 다육농장에 단품 예쁜 애들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요아이는 피델리오 피델리오 인데요 요아이 36,000원 합니다 피델리오 36,000원이요 색감이 예쁜 요아이는 랑콤 랑콤이라고 하는데요 요런아이 5만원 합니다 랑콤 5만원이요 아우 색감이 예술이죠 네 요런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아주 굉장히 짱짱하게 생겼죠 아우 예뻐요 아이보리도 좀 기르기는 까다로워도 이렇게 길러 놓으면 굉장히 보람 있더라고요 저도 요거 기르고 있는데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이보리 요런아이 5만원 합니다 아이보리 5만원이요 네 요아이는 먼디 먼디 요아이 4만원 합니다 먼디 4만원이요 요아이는 마이웨이라고 하는데요 마이웨이 요런아이 3만원 합니다 마이웨이 3만원이요 좀 이렇게 세입으로 돼가지고 입장이 좀 길쭉길쭉 컴퍼니에요 마이웨이 3만원이요 네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핀 요아이는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인데요 바닐라비스 묵둥이예요 묵둥이 아우 아주 따글따글 합니다 자구가 원종 바닐라비스 요런아이 2만원 합니다 바닐라비스 2만원이요 네 요아이는 홍단 홍단인데요 요아이 2만원 합니다 홍단 2만원이요 홍단도 이렇게 조그만 요런 아이들은 6천원이요 6천원 요 커다란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홍단 네 요아이는 젤리피치라고 하는데요 젤리피치 요아이 1만원 합니다 젤리피치 1만원이요 요런아이는 원종 애보니 군생 인데요 요런아이 예쁘죠 요런아이 수입창 인데요 요 다 뿌리내렸습니다 다 뿌리내려서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들인데 요런아이 8만원 합니다 8만원 네 요아이는 로제 로제 인데요 요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죠 요런아이 1만원 합니다 로제 1만원이요 요런아이는 레드라고 하는데요 레드 레드 요런아이 1만원 합니다 레드 1만원 네 요아이는 레드 플럼 레드 플럼 색감이 예술이죠 네 요아이는 스프링 타임 금이라고 하는데요 스프링 타임 금 요런아이 12,000원 합니다 스프링 타임 금 12,000원 요 스프링 타임 금 12,000원 요 요런아이는 이렇게 복륜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12,000원 요 소인제 금 소인제 금 요런아이도 1만원 합니다 소인제 금 1만원 요 네 요아이는 핑크 드래곤 핑크 드래곤 요런아이 1만원 합니다 핑크 드래곤 1만원 요 요아이는 멀로 멀로 아주 커다란 아인데요 요런아이도 1만원 합니다 멀로 1만원 요 네 요런아이는 슈퍼링클 슈퍼링클 요런아이 2만원 합니다 슈퍼링클 2만원 요 요렇게 자구가 따글따글한 요런 원종 마리야 자구가 몇개야 자구가 아주 뺑뺑 둘렀습니다 요런아이 4만원 합니다 원종 마리야 4만원 요 네 요아이는 레몬트리 레몬트리 요런아이 1만원 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레몬트리 아주 짱짱하고 입장도 두껍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고 너무 이쁩니다 이런 레몬트리 1만원 요 이렇게 꽃도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레몬트리 1만원 아주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요아이는 멕시코로주 멕시코로주 요런아이 3천원 합니다 멕시코로주 3천원 요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양들이 다 이렇게 변이가 왔어요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변이 와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계시더라고요 네 요아이는 바닐라 핑크 바닐라 핑크 요런아이는 5천원 합니다 바닐라 핑크 5천원 요 네 요아이는 로슐라리아 로슐라리아 대품인데요 요런아이 2만5천원 합니다 굉장히 예뻐요 요렇게 아주 꽃다발 같으죠 요런아이 2만5천원 합니다 로슐라리아 2만5천원 요 요아이는 셀렉스 셀렉스 이렇게 야강살이로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인가봐요 요아이 1만2천원 합니다 셀렉스 1만2천원 요 요아이는 흑괴리금 흑괴리금인데요 요아이 6천원 합니다 흑괴리금 아주 군돌이 예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흑괴리금 6천원 요 요아이는 블루엘프 블루엘프 요런아이 5천원 합니다 블루엘프 5천원 요 요아이는 여름에 더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페리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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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아이 2만원 합니다 페리도트 2만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페리도트 2만원요 네 요아이는 애그리원 애그리원 군생인데요 목대에서 저렇게 자구돌이 저렇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아주 다글다글 하죠 애그리원 요런아이 1만원 합니다 애그리원 1만원요 네 요아이는 컬트라타 라고 하는데요 컬트라타 요런아이 3만원 합니다 요런아이 3만원요 매력있게 생겼네요 동영다이군 지금 쌀 때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컬트라타 3만원요 네 요아이는 카카오 팁스 카카오 팁스 요런아이 1만2천원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카오 팁스 1만2천원요 네 요아이는 크리스보니금 크리스보니금 요런아이 8천원 합니다 8천원 요렇게 예쁘게 물들은 아이들은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요런아이 3천원 합니다 스트로베리 3천원요 네 요아이는 파이렌 군생 이라고 하는데요 파이렌 군생 아주 다 이렇게 군생으로 생겼어요 요런아이 1만2천원 합니다 파이렌 군생 1만2천원요 이렇게 뺑뺑 들려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요런아이 1만2천원 합니다 파이렌 군생 1만2천원요 네 이렇게 SP 요런아이는 4만원 합니다 이렇게 쌍두로 생겨가지고 아주 묵둥이에요 짱짱하네 요런아이는 4만원요 SP 4만원 네 요아이들은 팅거벨 팅거벨이라고 하는데요 요런아이는 6천원 합니다 팅거벨 6천원요 요아이는 아주 꽃이 예쁘게 폈는데요 레드탑 레드탑이라고 합니다 요런아이 1만2천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사랑 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나가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